안녕하십니까 오늘 수원팬들 엄청 많네요 길에 다 수원팬이더라구요 상황 이런데 밥들은 다 잘 챙겨먹고 가네요 원이어 투이어 본팬들이 아니네요 역시 강원FC버스가 왜 들어와? 너무 예민하신거 아닙니까? 강원버스가 왜 들어오는거야? 너무 예민하신거 같은데 들어올 수도 있죠 축구도 못 봅니까? 오늘 벌써 진 사람처럼 행동하십니까? 외로울까봐 벌써 진 사람처럼 행동하시면 안되죠 가까이 오시니까 상당히 예민해지시네요 지금 예민합니다 numero 5 두 손을 꼭 잡고 오오오 사랑한다 나의 사랑 나의 소원 황울펜이 Ses PCBAL 어드벤트이지 좋겠죠 야이씨 왜그래 어 나이스 나이스 괜찮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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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기자 살려줘 이 기자 올라갑니다 사실 코너킥 저기 찰 때 이거 찡기게 좋을 것 같다고 말씀드리려다가 안 했는데 아 진짜요? 말씀드릴 걸 그랬네 3일 자 여기서 우연규 밀고 왔다 넘어집니다 넘어집니다 한 발 2.vee 간다 5.vee 이제 웃을 수 있어요 아 진짜 힘들었다 진짜 진짜 힘들었어요 막 마인드가 이 롤러코스터를 탔는데 와 이게 120번에 끝나네요 네 일단 살아남았으니까 오늘 경기야 뭐 과정보다 결과가 중요한 경기였고 그 결과 어떻게든 만들어냈으니까 진짜 내년 준비 잘해서 내년에는 파이널A로 갈 수 있는 파이널A에서 만나는 그런 시즌이 됐으면 좋겠네요 결과가 나왔으면 졌어도 뭔가 달라지긴 했을 것 같아요 이게 이겼으니까 이렇게 쉽게 말하는 거긴 한데 안양 진짜 하나도 안 밀렸고요 되게 끝까지 최선 다해서 응원하고 모를 수 있겠지만 경기 끝나고 다른 거 찍고 계실 때 저는 안양 팬들한테 좀 박수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? 박수치고 있었어요 진짜 이 기자마자 바로 현자가 되어버리시네요 이 기자마자 한마디만 해야 됩니까? 네 수원삼성스럽습니다 정말 수원삼성스럽습니다 아 그럴 수 있죠 뭐 어쨌든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제 영상에는 수원삼성 팬 분들도 많지만은 같은 팬들이 더 많잖아요 네 그럼요 한목소리로 수원 강등을 댓글로 외치셨는데 많이 봤어요 또 원하시는 결과가 없어서 아쉽겠지만 뭐 그거 한순간 고소한 것뿐이고 수원삼성 실제로 떨어지면 전부 섭섭해할 사람들뿐입니다 그 사람들 내년에 또 어디 가야들 어디 갔노 하면서 없으니까 허전하다 하면서 수원 팬들 그런 걸로 상처 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엇보를 쌓았는데 그렇게 또 다른 사람들이 내년에 또 수원 만약에 없으면 제일 먼저 찾는 사람들 아닙니까? 아하튼 그럴 수 있죠 미운좀 본점 뭐 안양 팬한테는 오늘 좀 가혹하긴 하네요 이 영상이 어쩔 수 없이 근데 뭐 억울함이 이겼어야지 와 이기자마자 와 존나 수원삼성스럽다 진짜 올해 축구는 어쨌든 리그는 이걸로 끝이 났네요 이제 대전 또 이기고 있는 거 보니까 내년에 대전 새 식구가 또 생길 것 같고 네 그렇게 2002년 K리그 마무리가 되네요 내년에도 좋은 영상으로 제가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B시즌 때도 월드컵이고 뭐고 어쨌든 이어갈 거니까 많이 좀 봐주세요 여러분들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나 둘 셋 하면 빠이엄 해주실래요? 네 하나 둘 셋 빠이엄